그...나... 응 맞아 꽃이 드라군? 어, 두라궁 두라궁? 어 오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 어 이거다 꽃이 송아 보자 꽃이 송아 보자 엄마 이리 와봐! 엄마 이리 와봐! 아 인형! 너 언제 봤어? 그 인형! 알았어! 여기 인형! 우와! 얘 앉았잖아! 얘 못 땡겼어! 엄마! 왜 엄마랑 언니만 혼자 갔어? 어디를? 언니 안 봤어! 여기 뭐 없어! 여기 그냥 유튜브 채널이야! 뿌 띠 드라군! 이거! 이거! 쎄야 하지마봐! 이 차례가 되면 너가 나오는거야! 아 너가 주저쥐야? 제발! 안녕! 야! 아하! 손을! 손을 봐봐! 손을 봐! 손을 잡아주세요 언니! 쎄야 시끄럽다!! 쎄야 시끄럽다! 이거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트레일러 보기 하자 어? 트레일러 트레일러 보기가 뭐야? 어 짧은 용 뽀띠 드라곤이 무슨 뜻이야? 응 드라곤이 왔다고 뽀띠가 왔다는 뜻이야? 아니 왜냐면 용이라고 방금 아인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눈이라고 했잖아 맞아 눈아이 노스는 뭘까? 아! 코 코 알았어 몰랐어 솔직히 알았어 알았다고? 트레일러 갑자기 여러가지 있어 초록된 눈이 좋아 초록된 눈 엄마는 뱅크 뽀띠 말씀해 주시니 나는 봤지 아는땡 아침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